남들은 결혼을 하시고 결혼생활이라는 게 정말 행복해서 마지막까지 노후까지 편안하게 사는 분도 있고 풍지박산으로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느끼며 결혼을 하시면서부터 결혼하면서 한 달 지나서부터 아버지는 지금 날까지 한 번이라도 결혼이라는 걸 행복하게 살아보지를 못했노라라고 소리가 지금 들려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는 지금 어거지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별의 시기가 분명히 세 번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세 번이라는 게 들어왔었을 것이고 세 번을 들어오는 시기에 만만치 않게 집사람한테 아버지가 짓바라지를 열심히 해줬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응? 해줬다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기면 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결혼생활을 하시고 하시면서부터 저한테는 지금 이 집사람의 사주에는 돈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아버지 살면서 이 여자한테 몇 번을 갖다가 탕진한 거를 몇 번을 갖다가 수습을 해준 거야? 두 번을 해준 거야? 세 번을 해준 거야? 그 소리는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버지한테서 사시면서 조금 금전적을 바란 건지 아니면 조금 나의 자유를 살려고 하시는 건지 이 여자분이 전혀 전혀 배려라는 게 없어요. 전혀 배려라는 게 없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나만인 남처럼 나만인 남처럼 살고 그리고 집에 왜 나한테는 붙어있는 걸로 보이지가 않는 거야? 집에? 알겠습니다. 불편해서 그런지 자기 편한 대로 지금 뭐 아시겠지만 갖고 왔으면 오래됐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안 되고 식사는 물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전혀 있잖아 집에서 집에서의 부부의 그런 생활이라는 게 느껴지지도 않고 돈독함이라는 게 그 분위기가 보이지도 않고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하고 살면서 살면서 연애 결혼이든 뭐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거지로 내가 남자로서의 한 번 정도는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누구의 어디 소개소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하신 거야? 그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 신동생이 간접적으로 소개해서 소개소 같이 난 들어오는데 지금 그 소개를 해준 사람도 인연이 끊겼고 원망으로 들어오면서 인연이 끊겼고 아버지 주위에는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삶이라는 게 안전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벽에 그냥 감옥생활하니 감옥생활 하듯이 그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각자 먹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거기서 생활을 아버지가 하고 있나봐 집사람에 대한 이 살림이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근데 더 웃긴 거는 아버지는 지금 이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이 났어. 안달복달이 났는데 이 여자가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혼을 하려고 막 진행을 하다가 막 이렇게 끌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 이 여자가 또 불쌍한 모드로 가. 어? 그래서 또 아버지가 주저앉아. 그 시기가 지금 두 번 세 번 바뀌었다. 지금 그래요. 두 번 세 번 바뀌었고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는 매무치지는 않는데 성향이 성격이 변해져 버렸어. 그분하고 살다 보면서 내가 성격이 변해져 버렸어.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분하고 살면서 정말 어? 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생활이 각방을 쓰기 시작하셨나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고 해서 이게 그때부터 각방 쓰기 시작한 게 지금 날까지의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게 됐다고 그렇게 됐다고 그게 3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뭐 그렇게 7년이 됐는지 그 무렵부터 나한테는 지금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를 보면 이별수는 들어와 있지만 엄마를 보면 이별수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들어오지를 않았어. 아직 시기가. 시기가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63이 돼야 아버지가 63이 돼야 이별수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면 이 여자가 바라는 게 많아.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옆에서 붙이기는 게 너무 많아. 이 사람. 붙이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별을 하려면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받아갖고 와라라는 게 많다고. 아빠는 모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느끼면 일단 한몫을 챙겨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게 들어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 속에는 여자가 없었어요. 아버지 삶 속에는 여자라는 분이 없었어. 여자라는 분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분이 툭 튀어나와서 사시면서 솔직히 자식보다도 더 못하다 지금 그래. 남보다도 더 못하다. 완전히 무슨 냉랭한 집이야. 냉랭한 집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아버지가 집이 들어가는 게 싫어. 응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온 너무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아버지가. 응.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는 뭐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여자뿐만 잘못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었잖아. 아까 전에 처음 점사가. 근데 이 여자가 변하는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분이 느꼈을 때는 아버지를 느꼈을 때는. 못 놓은 남자가 잔소리가 심하냐.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물 한 방울 떨어진 것도 못 참는 성향이야. 어 그만큼의 잔소리가 아버지가 이 여자한테는 이 여자는 잔소리라는 걸 듣고 싶지도 않아. 귀찮아해 근데 아버지는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벌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런데. 근데 잘하는 게 있어야죠. 아니 잘하는 거는 아빠 이렇게 물어볼게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다섯을 뱃속에 나왔어도 다섯 자식이 다 똑같은가요. 다 틀리죠. 다섯 손가락이 다 아픈 자식도 있고 정말 만족스러운 자식도 있지. 근데 아버지가 이 여자하고 배피를 대서 결혼을 해서 내 아내로 만들려면 아버지도 마음에 문이 좀 열렸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 머리에 선입견이라는 게 가졌었어. 분명히 내 마음속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여기에 와서 적응할 시간은 아버지 안 줬대. 내 말이 틀린가요. 아버지한테 맞추기를 말했지. 이 여자가 내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여자 하는 말이 마누라가 하는 말이 그래. 시간을 주지를 않았다. 전혀 안 맞추기는 저하고. 그니까 아버지의 고지식함과 아버지의 일방적인 그 생각과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 여자하고는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전혀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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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누가 이렇게 집에서 누워 있기만 해. 집사람이요. 애들하고. 그게 아버지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신랑이 왔는데 감겨주는 사람도 없고 신랑이 열심히 고생해서 왔는데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차라리 직장이라도 다녀서 돈이라도 벌어와서 나를 그냥 그렇게라도 위로를 삼아줬으면 좋은데 집구석에서 대차로 뻗어서 누워있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 아버지 입장에서. 자리만 벌어서 자기만 줘요. 그니까 아주 열받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이었짤은 배째라예요. 배째라 어떻게. 배째라야. 말을 안 들어. 안 나간다 해야지. 그니까 배째라라고. 제가 볼 때는 재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려면 이혼을 하려면. 너 나한테 한몫 챙겨줘라. 딱 배짱이야. 근데. 전세값이라도 죽어서 나갈래 안 나간지 안 나가 안 나가 아빠 도대체 얼마를 바라는 건지. 억단이를 바래요. 억단이를 바래요. 그래서 자식을 낳은 건지. 억단이를 바래. 억단이를 바래서 아버지 마음이 지금. 다 때려 죽여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정말로 꼴비기 싫고. 어느 때는 이악 물고 집을 들어가시네. 이악 물고 들어가. 그 만큼의 여자가 전혀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애들이 애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 그러니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짧아서 이혼이 될 것 같으면 결과를 내려줘요.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너무 무거웠어. 돌을 너무 많이 닦었어. 여자분이. 돌을 너무 많이 닦어서 이제 방법을 알아.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해서 어떻게 하나 이혼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이분은 이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조금 자기가 챙길 만큼 챙기지 않는 이상 이혼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하고 지금 이분하고 이혼을 할 시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이혼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분은 이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이 나눠져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줘야 돼. 고생해서 이렇게 벌은 돈을 내가 니한테 이거를 왜 줘야 되라고 딱 마음속에 고정이 돼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는 것보다 한 2, 3년 2, 3년 있다가는 조금 합의하에 합의하가가 들어와 합의하 이혼이 좀 들어와요. 그때 되면 근데 지금은 들어오지는 않아. 아직 이혼 시기는 있지는 않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는 거죠. 아니요. 살아요. 각방 스스라도 살아요. 애들 때문에? 아니 이유가 없는데. 이 여자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사람 피말량이 생기는데. 이혼을 못 하더라도 아직은 따로 살고 싶어요. 이 여자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속을 모르겠지. 안 가요. 그리고 성향이 성향이 예민하지가 않아. 이분은 성향이 예민하지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분 무기가 뭔지 알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너 혼자 짓거려라. 너 혼자 짓거려라. 그냥 나는 그냥 잘낸다. 그냥 원산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자면. 당신은 나한테 짓거려. 나는 원산 보고 있으면 돼. 어디 가서 걔가 나한테 짓나 보다. 딱 그런 형곡이야. 그러니 아버지 혼자 열이 났다. 열이 내렸다. 열이 내렸다. 그러니까 혼자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잖아요. 너무나 태평해. 태평해요.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고 태평해. 그러니 아버지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오히려 저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집이 들어오는 게 무섭다. 그러니 잘못하다가는 내년 내후년에 아버지가 역으로 바뀔 수 있어. 아버지가 이혼을 저 사람한테 덤팅이 쉬어서 이혼을 하게끔 당하게끔 간제가 껴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를 조금 낮춰서 좋게 좋게 쪼인을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역으로 간제가 엮인다고 뭔 말인지 알죠. 시기가 지금 아버지 오니 그때가 그렇게 들어왔어. 알았지? 알았지?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